저리로 이동할게요 이게 원래 이 슬리퍼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들어가서 어 여기까지 지금 뒤로 이 슬리퍼의 매력은 발이 빠지는 거야 아, 이리로 건너가면 또 뭐가 있나? 어우, 차가워 차가워? 어우 야, 물살 세! 야, 물살 세! 오우 아, 감실들다 와, 나 달력인 줄 알았어, 달력 이야 예뻐 예뻐 아저씨 여기들 보세요 아저씨 어? 세카 원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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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소원 빌려고 걔 났나 보다 돌탑이 있네 돌탑 15년 전 그 당시에 돌탑이 없었, 아 이거 뭐야? 없었어 없었죠? 이거 없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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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슬랩퍼의 매력, 보여줘, 보여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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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게 소원밭에 들어와 있네. 네, 여기서 관광객분들이 소원을 많이 빈다고 그러고요. 여름달이 딱 원류봉 정상에 꽂혀 있을 때 돌탑을 쌓으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쌓아놨구나. 얼마 누군가 한 명은 다리 뜰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돼, 수락이다. 근데 이게 낫잖아. 근데 마음씨들이 다 착한 거야. 위로 세워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보단 내 거를 계속 이렇게 큰 욕심 안 부리고 하신 거지. 아, 근데 저 돌은 진짜 되게 작은데도 잘 서 있다. 그러니까 잘 맞춰놨네. 그럼 저희 그럼 발등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요? 아닙니다. 야, 하나씩 쌓기 그래서 떨어진 사람 재석기. 오케이. 먼저 해? 야, 우리 멤버들의 건강 세워봐. 나? 여기 세워면 대박이지? 어, 여기 세워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나의 사랑, 사랑. 나의 결혼. 눕혀도 대박이야, 눕혀도 약간. 이거 쓰면 진짜 한다, 형 결혼. 우와! 오, 캬. 우와! 우와. 이거 뭐 빌었죠? 결혼. 동민이 형, 오래 결혼하니? 오래? 정말 힘들어.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사랑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운명 같은 진짜 그냥 데스티디를 만나서. 빡! 올해 안으로 겨울에 우리가 결혼식 가서. 거기서 결혼 끝나고 신혼쟁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기. 안녕히 계세요. 촬영을 하기. 오케이. 오, 떨어졌어. 와, 막 기계가 그러니깐. 아, 근데 이거 자연이 세상에 바라질 않네, 형.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